안녕하세요. 탄미주의자핀의 360캠과 목소리로 직접 전하는 발칸반도 VR360 여행기 시작합니다. 크루아티아의 아름다운 해안도시 듀브로보니크 성벽안 올드시티 한나투어 영상입니다. 지금은 바닥에 하얀 대리석이 깔려있는 플라차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아드리아의 보석이라 불리는 듀브로보니크는 유럽 부호들의 숨겨진 휴양지이기도 한데요. 중세우기 성벽도시로 요새화된 덕분에 구도시 자체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놀이터 삼아 놓은 아이들이 부럽네요. 프란체스코 수도원과 시계탑, 렉터 군전 등을 먼저 둘러보고 지금은 골목 이곳저곳을 기웃기웃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목 안을 보는 게 진짜 재미인 것 같아요. 전 이제 본격적인 골목 투어를 시작해야 하니 카메라는 잠시 꺼둘게요. 네 이상한 머리카락을 그릴게요. 감사합니다.